나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한소연, 반갑다. 사랑하세요. 어, 고마워. 괜찮아? 응, 괜찮아. 한소연이 너 갖다 주래? 뽕이야, 믿지 마. 왜 뽕이야? 말할 데가 없으면 나한테 와. 내가 비밀로 삼을게. 소연아. 여기요. 빨리 와주세요. 이게 참을 수 있는 것도니? 쟤네가 죽은 거 보고도 그래? 준이야! 할머니, 걱정 마. 내가 준이 신장 줄 거야. 지컬을 내가 왜 받아. 왜 피우세요? 디스기! 디스기! 엄마 지금 뭐라는 거야? 준이야! 준이야! 대답 좀 해봐.